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입니다 저자 곽해선 출판사 해다 출판사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경제를 알면 세상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생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경제를 알아야 한다 왜? 세상이 경제적 이해를 기본으로 삼아 움직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모르면 살아가며 마주치는 경제적 위험이나 기회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중요한 경제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 자기 판단을 자신하지 못해 남에게 휘둘릴 위험도 크다 세상을 바로 보고 경제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한다 이 책은 경제 원리와 현실을 알기 쉽게 설명한 실용판 경제 입문서다 입문서인 만큼 어려운 개념과 내용을 쉽고 명확히 설명하는 데 공들였다 쉽게 설명하려다 보면 내용이 빈약해지기 쉬운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고르고 깊이 있게 다듬었다 시사 경제 해설도 많이 넣어 독자가 최신 경제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도움되게 했다 군데군데 최근 경제 기사를 골라 해설한 기사 독해도 마련했다 독자가 이 책을 읽고 익힌 지식이 실제로 기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책이 두껍다 대체로 글 한 꼭지 분량이 길진 않지만 독자의 집중과 끈기를 요하는 내용이 많다 힘들어도 차근차근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독자가 설사 경제 왕초보라 할지라도 단시일에 경제를 보는 실력이 좋아질 것이다 3장 물가 인플레이션 뒤에 경기 하강과 자산 시세 하락은 서서히 오기보다 갑작스럽게 올 때가 많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는 수요가 서서히 커지지만 경기 하강 때는 수요가 급하게 위축되기 때문이다 수박값은 어떻게 정해지나 1974년 서울에서 자장면 값은 한 그릇에 평균 150원이었다 2022년 6월 현재 평균가는 6262원이다 짜장면 값이 뛰면 자장면 가격이 올랐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물가가 뛰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가격은 뭐고 물가는 뭘까 가격이란 자장면 한 그릇에 얼마 냉면 한 그릇에 얼마 식으로 매매를 위해 개별 상품에 붙이는 값이다 물가는 개별 상품 가격 여러 개를 한 대 묶어 평균 낸 값이다 예를 들어 자장면이나 피자처럼 밖에서 사 먹는 음식 가격을 묶어 평균 낸 값은 외식 물가 상추나 배추 같은 채소 가격을 묶어 평균 낸 값은 채소 물가라고 부른다 가격은 어디서 어떻게 정하는 걸까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상품을 사는 이와 파는 이가 만나 거래하는 곳이다 반드시 건물이나 점포가 없더라도 상품이 거래되는 곳은 다 시장이다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 수요란 상품을 사려 하는 욕구 공급은 상품을 팔려 하는 욕구다 상품을 사려는 쪽은 수요자 팔려는 쪽은 공급자다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움직인다 수요자는 어느 재활을 어떤 값에 얼마나 많이 사면 좋을지 따져서 판매가가 가장 적당한 상품을 고른다 공급자는 팔려는 상품의 값을 얼마로 매겨야 최대한 많이 팔 수 있을지를 계산한다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데 어떻게 가격이 정해질까 시장에선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다 지난해 시장에서 수박 한 통이 2만 원이었다 하자 올해는 수요가 500톤쯤으로 예측되는데 농가에서 시장에 내놓은 수박은 200톤 뿐이다 그럼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른다 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기 때문이다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을 때 판매자는 판매가를 좀 올려도 살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실제로 판매자가 수박값을 지난해 시세보다 2천 원 올려 한 통에 2만 2천 원씩 내놔 받는데 팔린다면 올해 수박값은 한 통에 2만 2천 원이 된다 여기서 2만 2천 원이라는 수박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시장 가격이다 시장 가격은 줄여서 시가라 하고 시세라고도 부른다 이번에는 농가에서 내놓은 수박이 500톤인데 시장 수요는 200톤 뿐이라고 해보자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으니 앞서 상황과는 정반대다 판매자는 값을 지난해보다 좀 내려야 팔릴 것이라고 판단해서 값을 낮춰 내놓기 쉽다 실제로 내린 값에 판매가 되면 시장 가격은 싸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한정 싸지는 것은 아니다 시장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대신 공급량이 줄어든다 상품 수급에 변화가 생기면 시장 가격도 변한다 떨어지던 시장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거나 도로 오를 수 있다 누군가 상품 수급을 멋대로 자지우지 않는 한 시장 가격은 상품 수급 추이를 따라 계속 오르내린다 이론상으로는 그러다 어느 순간 수급이 딱 맞아서 균형을 이루는 때가 온다 이를테면 팔려는 수박은 500통에서 300통으로 줄고 사려는 수량은 200통에서 300통으로 늘어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때다 수급이 맞으면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를 이유가 없다 이론상 시장 가격은 상품 수급이 일치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정해진다 수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가격은 수급이 일치할 때까지 계속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 결국 상품 수급이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셈이다 반대로 시장 가격이 상품 수급을 결정하는 메커니즘도 있다 일단 가격이 정해지면 이후로는 가격이 상품 수급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고 공급량은 늘어난다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늘고 공급량은 줄어든다 경제이론에서는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내릴수록 수요량이 늘어나는 이치를 수요법칙 가격이 오를수록 공급량이 늘고 가격이 내릴수록 공급량이 줄어드는 이치는 공급법칙이라고 부른다 두 법칙을 합쳐 수요 공급 법칙이라고 부른다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은 서로 어울려 시장에서 제하의 가격과 수량을 결정하는 기본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기가 좋아지면 왜 물가가 오르나?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는 게 보통이다 왜 그럴까? 수요가 늘고 생산비가 오르기 때문이다 경기가 확대되면서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 기업이나 가게나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가 늘면 원재료, 에너지, 노동력 같은 생산요소와 상품 수요가 커진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게 마련 원재료나 에너지 가격,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은 생산비 부담이 커짐으로 완성품 판매가를 올려 이익 수준을 전처럼 유지하려 한다 한둘이 아니라 많은 기업이 같은 이유로 제품 판매가를 올리면 결국 물가가 오른다 경기가 좋을 때는 소비자의 소비 의욕이 높아진다 비싼 상품도 기꺼이 사들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가 잘 되니 생산비가 더 들어도 생산량을 늘린다 기업이 생산을 늘릴 때는 대개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노동력은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생산요소임으로 기업 수요가 커지면 임금이 오른다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도 소비가 줄지 않는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상품이 계속 잘 팔리면 기업은 생산비를 늘려가며 생산을 더 늘리고 생산비가 늘어나는 만큼 상품 판매가도 더 올린다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 생산과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물가가 오른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소비 수요가 줄면서 물가가 떨어지기 쉽다 경기가 나빠져 생산 활동이 침체하면 직장인의 임금 수입이 늘지 않아 가계 수입이 정체한다 가계 수입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 소비가 정체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도 상승률이 둔해지거나 떨어진다 보통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 수입품 가격이 오를 때는 경기가 나빠도 물가가 오를 수 있다 1997년 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직후가 그랬다 당시는 경기가 아주 나빴는데도 수입품 가격이 극등하는 바람에 물가가 치솟았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그리고 2009년 상반기도 그랬다 경기가 나쁜데 원유를 비롯한 수입 상품 가격이 급등해 제품 재료값과 완제품 판매가를 자극한 탓에 물가가 치솟았다 수입 상품은 크게 완제품과 재료로 나눌 수 있다 수입품 가격이 뛰면 수입 완제품 뿐만 아니라 수입 재료로 만드는 국내산 완제품도 판매가가 뛰어 물가를 올린다 가계 소비가 어떻게 물가 움직이나 가계 경제는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특히 가계 소비의 증감은 물가를 움직여 경기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계 소비가 어떻게 물가를 움직일까 경기 특히 기업 생산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성장하면 가계 수입이 늘면서 소비가 늘어난다 늘어나는 소비는 생산 의욕을 자극해서 기업이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게 만든다 늘어나는 상품을 더 많은 소비가 받아내면 경기는 한층 확대된다 경기가 확대되면 상품 수요가 많아져 생산비가 오름으로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르면 가계는 구매력이 줄기 때문에 소비를 줄여야 한다 가계 소비가 줄면 기업은 판매가 줄기 때문에 생산을 줄여야 한다 결국 경기가 위축된다 경기 부침에는 금리도 변수로 끼어든다 경기가 확대되다 보면 자금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면서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시중에서 돈과 하기가 전보다 어려워짐으로 가계 소비나 기업 생산 투자가 위축된다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는 사이 생산 라인과 조직 인력을 줄이는 기업이 늘어난다 문 닫는 회사까지 많아지면 실직자가 늘어 경기가 가라앉기 쉽다 경기가 나빠지면 가계는 수입이 줄기 때문에 소비를 줄여야 한다 소비 수요가 줄면 기업 판매가 부진해지고 상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남아 돌면서 물가가 떨어진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물가가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장차 물가가 더 내릴 거라고 생각해 돈을 덜 쓰고 저축을 늘린다 그럴수록 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많아진다 그럼 금리도 내린다 물가와 금리가 함께 하락 행진을 한다 물가와 금리가 한동안 내리고 나면 물가와 금리가 낮아진 상황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는 수요가 커진다 생산 수요와 투자 수요도 다시 늘어나고 고용과 소비도 도로 늘어 경기가 되살아낼 수 있다 다만 물가와 금리가 낮고 생산과 고용이 늘어나더라도 가계가 소비를 늘리지 않으면 경기가 살아낼 수 없다 가계 소비가 국민 경제의 중요한 이유다 유가는 왜 내려도 문제일까? 국제 유가는 1960년대 이래 대체로 계속 올랐다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사상 최고점에서 폭락했고 이후 반등했다가 2014년과 2020년 다시 급락했다 우리나라처럼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처지에서 얼핏 생각하면 유가는 내리는 게 좋은 일일 것 같다 그럼 산유국에는 유가 상승이 좋은 일일까? 꼭 그렇진 않다 원유를 수출하는 산유국은 유가가 오르면 돈을 더 번다 그렇다고 마냥 좋진 않다 산유국은 원유 판매 수익으로 웬만한 공산품은 재다 수입했으기 때문이다 산유국이 수입하는 공산품은 원유 수입국이 수입 원유를 원재료로 만드는데 유가가 뛰면 원유 수입비와 공산품 제조비가 더 든다 기존 이익 수준을 유지하려면 공산품 수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럼 산유국이 수입하는 공산품 가격이 오르면서 산유국에서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이치를 생각하면 원유만 갖고 살 수 있다면 모를까 산유국이라도 제 멋대로 유가를 올릴 수는 없는 셈이다 유가가 떨어져도 사정은 비슷하다 산유국은 대개 재정 수입을 원유 판매에 의존한다 만약 국제 유가가 단기 폭락하면 원유 판매 수입이 극감함으로 재정 사정이 나빠지기 쉽다 공산품 수입도 줄여야 한다 유가 하락으로 산유국이 공산품 수입을 줄이면 우리나라 같은 원유 수입국도 영향을 받는다 어떤 영향을 받느냐는 유가 하락 속도나 기간에 따라 다르다 유가 하락이 장기간 완만하게 진행되면 수입 비용이 절감되므로 경제에 득이 된다 유가가 내리면 수입 물가가 내리고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도 따라 내림으로 가계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기업 수익성이 좋아진다 소비, 생산, 투자가 확대되고 경기가 확장될 수 있다 하지만 유가가 단기 폭락하면 경제에 좋은 영향보다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신뢰로 2014년 중반 이후 세계 경제는 갑작스러운 유가 폭락으로 산유국과 수입국 모두 큰 타격을 받았다 2014년 7월 원유가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 안팎이었는데 8월 들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유가는 2016년 2월 12일에 12년 전 수준인 26.21달러에 이를 때까지 추락했다 유가가 폭락하자 산유국은 원유 판매 수입이 급감했다 원유 수출을 재정의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 나라 중 러시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이란은 심각한 불황에 빠졌다 특히 베네수엘라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 위기 전 베네수엘라는 재정과 국민 복지를 거의 오로지 원유 판매 수입에 의지했다 원유 말고는 변변한 산업이 없어져 식량, 생필품, 의약품,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다 그런데 갑자기 원유 판매 수입이 끊기자 상품 수입을 못해 물자가 부족해졌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먹을 거리마저 구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나라처럼 원유를 수입하면서 산유국과 신흥국에 공산품을 많이 수출하는 경제도 어려워졌다 산유국이 수요를 줄이면서 공산품 수출과 건설, 플랜트 수주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에서 12월 단 석 달 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쓴 돈이 한 해 전보다 30%나 줄었을 정도다 인플레이션은 왜 서민에게 적, 부자에게 기회인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봉급, 연금, 이자 등 일정 현금 수입으로 생활하는 가게는 살림살이가 빡빡해진다 집세, 가계세, 자녀 교육비, 교통비 등 생활비 부담은 뛰는데 현금 수입의 구매력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가가 뛴다고 봉급이나 연금, 이자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님으로 인플레이션은 서민 가게의 생활 수준 태보를 강요한다 반면 부자에게는 인플레이션이 재테크 기회를 준다 자산층이 흔히 투자하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쉽사리 시세가 뛰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돈 가치를 떨어뜨리지만 부동산은 워낙 덩치 큰 자산인데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시세 상승폭도 대개 커서 현금 가치도 지켜주고 시세 차이까지 챙겨준다 뿐만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실물 자산 투자자의 빚 부담도 줄여준다 홍길동이 은행에서 2억 원을 용접하다 산 5억 원짜리 집 시세가 8억 원으로 뛰었다고 하자 집값이 뛰기 전 길동이 보유한 집의 가격 대비 부채의 비율 곧 부채의 비율은 5억 분의 2억 40%다 집값이 뛴 다음 부채의 비율은 8억 분의 2억 25%로 낮아진다 인플레이션 덕택의 재산은 불어나고 재산 대비 및 부담은 줄어든다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이 재테크 호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인데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적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예견되거나 진행됐다면 재빨리 부동산에 묵돈을 투자하는 부자가 많다 그러나 서민 가게는 대개 남들 하는 부동산 투자를 보고만 있어야 한다 묵돈을 동원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자산층과 서민 가게 사이에 자산 격차가 커진다 부자는 부동산 재테크로 현금 가치를 지키고 재산도 불릴 수 있지만 서민 가게는 그러지 못한 채 오르는 집세나 생활비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소비 의혹과 구매력이 낮아지고 정부와 정치권에 불만이 커지게 마련이다 부동산 주식 투자 때는 왜 인플레이션 뒤끝을 조심해야 하나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지만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시세를 밀어올린다 실물 자산이 적고 현금과 예금만 들고 있는 서민은 실질 재산이 줄지만 부동산을 보유한 부자는 득볼 수 있다 다만 부자라 해서 인플레이션이 제공하는 이득을 언제까지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한때 불어났던 투자 자산 시세가 도로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부자는 어느 나라에서나 소수다 부자 몇몇이 사치를 즐기더라도 국민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서민과 증산층이 소비를 줄이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게 소비가 위축되면서 판매가 줄고 기업이 생산규모와 고용을 줄여 경기가 하강하기 쉽다 부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불린 투자자 산 시세도 떨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 뒤에 경기 하강과 자산 시세 하락은 서서히 오기보다 갑작스럽게 올 때가 많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는 수요가 서서히 커지지만 경기 하강 때는 수요가 급하게 위축되기 때문이다 경기 하강 때 수요가 급하게 위축되는 이유는 뭘까 주로 가수요 때문이다 가수요란 당장 필요진 않지만 장차 시세 차익을 볼 기대로 상품을 구매하는 투기 수요다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수요 곧 실수요가 아니다 가수요는 자산을 사들였다가도 기대와 달리 매매 차익을 볼 수 없겠다 싶으면 곧바로 시장을 빠져나간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가수요가 그렇다 시장 수요를 빠르게 끌어올렸다가 경기 하강 낌새를 채면 서둘러 빠져나가는 행태를 보인다 자산 시장에서 가수요가 빠지면 수요 위축이 급하게 진행되므로 자산 시세가 급락하기 쉽다 그럼 시장 수요가 부풀었을 때 들어간 투자자는 상투를 진 격이 된다 가수요가 빠져나가기 전에 재빨리 시장을 빠져나오면 손실을 피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어렵다 인플레이션이 진행하는 동안은 경기가 언제 하강할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인플레이션의 뒤끝을 조심해야 한다 경제기사 독해 테크닉 14가지 1. 해설기사를 읽자 신문방송은 내용이 중요하거나 복잡한 경제뉴스를 전할 때면 의뢰, 해설기사를 함께 전한다 해설기사는 현상이나 사건의 요점을 더 쉽게 또는 자세하게 알려줌으로 되도록 읽는 게 좋다 2. 숫자 많은 기사는 한두 개의 숫자만 주목하라 경제기사는 숫자로 된 경제지표를 자주 인용함으로 숫자에 약한 사람은 어렵다고 느끼기 쉽다 스스로 숫자에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보자 숫자가 여럿 나오는 기사에서는 한두 개의 숫자만 주목하고 나머지 숫자는 일단 그냥 넘기자 숫자가 여러 개면 기억하기 어렵지만 한두 개면 기억하기 쉬울 것이다 휴대전화 등의 메모에 갖고 다니면서 틈틈이 다시 보고 기억이 되면 일상생활에서 관련 경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써먹어보자 3. 주식 시세는 투자 안 해도 보라 주식 시향 뉴스는 매일 경제기사에서 빠지지 않는다 주식 투자자와 달리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투자하지 않더라도 경제 감각을 키우려면 주식 뉴스를 자주 대하는 게 좋다 주가 변동은 경제 흐름을 거울처럼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주식 기사를 보노라면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경제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사례를 접할 수 있다 경제와 무관해 보이는 사건이 어깨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주가를 올리는 일도 목격할 수 있다 주식 기사를 통해 주가 흐름과 실물 경제가 맞물려 움직이는 일을 많이 관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경제 흐름을 읽는 감각이 좋아진다 매일 주식 시세를 그냥 지나치는 독자에 비하면 훨씬 빨리 경제 감각을 늘릴 수 있다 4. 인사이동란을 꾸준히 읽으면 기업 내부 사정에 밝아진다 신문에는 기업이나 관공서에 인사이동 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거의 매일 실린다 인사이동란을 계속 읽으면 주요 기업 내부 동정을 대강 읽어낼 수 있다 기업 인사이동 시기는 대개 정해져 있다 그런데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주 인사이동을 발표해서 조직 틀이 덜 잡혔다는 인상을 주는 기업이 있다 개인 직위 이동을 유심히 보면 유난히 빠르게 승진하는 사람 이동 전후 변화로 미루어 자천된 사람도 알아볼 수 있다 정석에서 벗어난 인사이동이 눈에 띄면 조직의 이변이 일어났다고 짐작할 수 있다 업무 축소 아니면 반대로 사업 확대를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 업무상 관심을 두고 있는 조직의 인사란에 특이한 낌새가 나타나면 사정을 알아보라는 신호로 활용해보자 저절로 사랑과 조직의 동정에 눈이 밝아진다 5. 연재기사 첫 회는 놓치지 말라 TV 드라마가 성공하려면 작품도 좋아야겠지만 시청자가 봐줘야 한다 당연히 제작자는 시청률을 올릴 구미를 많이 한다 이를테면 작품 속 주요 인물을 첫 회 방영분에서 언제 어떻게 등장시켜야 좋을지도 고심거리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주요하면 드라마 첫 회에 등장하는 인물 간의 관계가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이후 전개될 스토리에 기대를 갖게 한다 첫 회에 시청자에게 심어준 기대는 이후 2회 3회분까지 채널을 고정시켜 제작자에게 높은 시청률가 광고 수입을 안겨준다 신문 등이 연재하는 경제기사도 마찬가지로 첫 회가 중요하다 독자가 첫 회 기사에 실망하면 시리즈 다음 기사를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회만 봐두면 이후 연재는 다 못 읽더라도 해당 테마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연재물을 자주 대하면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경제 이슈와 트렌드를 이해하는 눈이 밝아지고 경제 기사 이해력도 예리해진다 6. 경제 이슈 톱뉴스에 주목하라 신문에서 일면 맨 위에 신는 기사 TV나 라디오 방송 정규 뉴스가 맨 처음 전하는 소식을 톱뉴스 또는 머릿기사라고 말한다 톱뉴스는 사람으로 치면 얼굴과 같다 사람 얼굴 표정처럼 그날 경제 정치 사회 상황을 한눈에 알려준다 7. 사설 칼럼을 보면 이슈와 여론 동향이 보인다 미디어가 뉴스를 전할 때는 매번 하나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해주지 않는다 독자나 시청자가 이미 발생한 사건의 기출을 줬는다고 전제하고 제1보를 전한 다음에는 새로 얻은 관련 정보를 제2보로 다시 제3보로 전한다 자연히 보도기사 중에는 사실의 일부만 알려주는 것들이 많다 경제 문제를 다룬 사설이나 칼럼은 주요 경제 현안을 그때그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미래 전망까지 알 수 있게 도와준다 주요 경제 문제를 놓고 전문가나 관계자의 의견을 소개할 때도 많아서 여론 동향까지 알 수 있게 해준다 경제 문제를 다룬 사설이나 칼럼은 시간을 따로 내서라도 찾아 읽자 8. 어깨 동향 기사를 보라 어깨 동향 기사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꼭 챙겨봐야 할 기초 정보다 특히 경쟁 업종이나 회사의 동향이 중요하다 해외 업계 동향도 유의해 봐야 한다 정치 경제의 변화가 일어나는 나라에서는 법령과 상거래 질서가 쉽사리 달라지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가 일하는 업계에 관련 있는 변화만큼은 되도록 자세히 알아두는 게 좋다 9. 이왕이면 목적을 정하고 보라 경제 기사를 열심히 읽겠노라며 경제 뉴스면 뭐든 다 본다고 치자 처음 한동안은 몰라도 이내 지칠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업무에 직겨되는 어깨 동향을 주로 본다든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정치 행정 관련 기사를 주로 살펴보는 식으로 목적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이라면 장차 취직하고자 하는 기업 동향과 관련 있는 기사를 모아보면 유용할 것이다 10. 스크랩북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보자 기사 스크랩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자료집 또는 데이터베이스는 목표를 세워놓고 경제 기사를 대할 때 크게 도움이 된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로 기사를 모아 파일과 폴더로 저장하고 정리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읽어보자 종이 기사는 가위로 오려 바인더나 스크랩북으로 정리해 읽어보자 11. 금융란을 정복하라 보통 사람들은 경제 기사 중에서도 금융 기사를 특히 어렵게 느낀다 사실 금융 기사는 특별히 흥미를 갖거나 직업상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면 꼼꼼히 읽어내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에 관심을 준다면 금융 기사야말로 더 열심히 읽어야 한다 현대 경제에서는 금융 경제 영역이 자꾸 커지고 있고 금융이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경제 흐름을 제대로 알 수 없다 금융 비즈니스 커리어를 추구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도 마찬가지다 경제 금융 관련 기사를 통해 금융 시장 상황을 자주 접하고 깊게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금융에 친숙해지려고 노력해야 경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12. 국내 경제 기사에서는 정부 경제 정책을 눈여겨봐라 나라 경제 움직임을 알려면 주로 어떤 경제 기사를 봐야 할까 나라 경제는 정부가 주도하니 정부 경제 정책을 눈여겨봐야 한다 정부 경제 정책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핵심이므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관련 기사를 주로 봐야 한다 13. 경제 기사 3대 핵심은 금리 주가 환율 외환을 거래하는 기업 재무 담당자 외환 딜러나 전문 투자자는 밤낮 없이 정보 통신 기기를 붙들고 씨름을 벌인다 14. 지금 어느 시장에 돈을 굴려야 할 수익성이 높은가 어디서 마련하는 자금이 싼가를 찾아 매일매일시 국제금리 환율 주가 동향 정보를 수집 분석 예측하느라 바쁘다 15. 자본 투기에 중요한 정보라면 어떤 게 있을까 기본은 금리 주가 외환 동향 정보다 금리 주가 외환 흐름이 자금 시장 흐름을 규정하는 기본 여건이기 때문이다 경제 기사도 금리 주가 환율 세 가지는 늘 빠짐없이 다룬다 경제 흐름에 밝아지려면 특히 금리 주가 환율 흐름을 자세히 봐야 한다 14. 해외 경제 동향 기사는 국가 간 자원 이동에 주목하라 현대세계는 경제 무대와 경쟁의 세계화가 진척되면서 국가 간의 경제 변화가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졌고 상호우존성도 깊어졌다 어느 나라 정제가 나빠지면 그나라 기업 은행 정부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국가와 투자자가 줄줄이 타격을 입는 구조가 자리를 잡았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국가나 지역의 경제 혼란이 교역 상대국 모두의 경제 불안을 가져오는 일도 잤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2010년 전후로 유럽에서 국가부채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세계 경제가 일제히 충격을 입은 것도 같은 이치다 해외 경제 동향을 전하는 기사에서는 지구 규모의 상호우존성을 염두에 두면서 국가 간의 자원, 상품, 인력이 이동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눈여겨봐야 한다 예를 들어 원유 같은 주요 원자재의 시세를 볼 때는 원유 생산에 관련된 뉴스 특히 중동 정세도 함께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중동 지역은 세계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걸핏하면 분쟁이 생기고 그때마다 국제 유가가 급변해 세계 경제와 금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환율과 국제 금리 움직임도 중요하다 환율과 국제 금리는 각국 통화 시세와 금리 증권과 부동산 시세를 변동시키고 무역과 투자는 물론 가계 재테크에까지 두루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